마가복음 1장 7절 이번 주 요절은 마가복음 1장 7절인데요 세례요한의 고백이죠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아멘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경계하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인기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를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분수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선을 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요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내가 먼저 왔지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한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는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구의 신발끈을 묶어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 신발끈 푸는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절대 뛰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는 아주 분명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일꾼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또 한 가지 고백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낮아져도 예수님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신은 손해봐도 예수님은 이익을 얻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신은 희생해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밑에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과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내가 수고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흥하진다면 얼마든지 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유안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과 영광받으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옆에 서서 주님의 영광받으심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세례유안이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소유자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유안의 신앙의 태도는 겸손함과 영광받으심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지만 우리 주님은 영광받으심에 모든 것들을 올인했던 그 일꾼, 그 제자가 바로 세례유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늘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높아지고 영광받으시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과 우리 또 부른받은 종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신앙적인 태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또 밑거름을 깔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털을 제공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유안의 이런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유안을 주목했다가 세례유안이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돌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관심을 갖고 세례유안의 제자들도 세례유안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 겸손함과 영광돌림 이 두 가지 항상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 가운데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교의 분쟁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파벌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고 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밀린 사람들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 자체가 하나 됨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설득하고 또 경계하고 책망하면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다 그 내용으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깨지는 일이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경계하고 책망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진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십자가 정신은 하나 됩니다 그런데 분쟁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앙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분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책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은혜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비참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들 존귀한 인생들이 되었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고 있느냐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 분쟁에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이면에서는 경계하고 책망하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가지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면에서 신앙면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 진리에도 위배되고 신앙에도 위배되고 받은 은혜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분쟁이 안 된다 빨리 서로 화합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오늘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3장, 2장 말미부터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하죠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분류를 하죠 2장 14절에 나와 있죠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들 그렇게 속해 있죠 그 다음에 3장 1절 중간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세 종류로 지금 사람을 나누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믿는 사람인데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역시 믿는 사람인데 신앙이 아직 유치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누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유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아직도 신앙이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는 뭐냐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그게 바로 너희들이 신앙이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쟁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 계속 설득을 하고 이제는 너희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 유치하다 신앙이 왜냐하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걸 볼 때 너희들은 정말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1년 6개월 정도 사도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정말 아직도 유치하게 짝이 없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신앙에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잣대로 내놓고 있는 것인데 서로 시기하고 또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 그거는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믿고 구원받음에 대한 부분은 틀림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 정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로 되기를 원하시죠 형제와 연합하여 동구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시편에도 다 나와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린아이들 같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정신도 모르고 십자가의 참뜻도 모르고 서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있으니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그 신앙이 유치하구나 지금 그렇게 사도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유치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교회에 왔다고 오래 다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고 하나님의 할 바를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맥히지 않으면 울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내 감정에, 내 이익이 안 맞으니까 그냥 땡깡 부리다가 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같은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안 자라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가치관이, 판단력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안 바뀌는 것이죠 은혜 울타리 안에 들어왔고 구원의 방주 속에는 거하지만 여전히 생각하는 바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럼 신앙이 어린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씀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숙고하고 또 정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도 때로는 또 자기에게 피해가 있어도 감내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으면 그게 성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자체가 자기 중심의 판단이냐 말씀 중심의 판단이냐가 이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것이죠 시기와 분쟁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한 사람들끼리 자기가 배짱 맞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주도권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치한 신앙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게 되면 기도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꿈꾸시면 그것 때문에 본인도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좋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많은 동역자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중심에 귀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 가족들을 또 즐겁게 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이제 아볼로, 바울, 개바 이게 분쟁의 원인들 아니겠습니까? 세례 준 사람들 여기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이냐 아볼로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일꾼일 뿐이다 바울, 아볼로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를 구원한 자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시킨 일꾼들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죠 6절, 7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적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농사짓는 그 비유에 설명하죠 바울은 심었다는 것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울과 아볼로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물을 주었고 씨를 뿌렸지만 그들이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부려서 일정기간 일시킨 일꾼들이고 머슴들인데 왜 그들을 중심으로 당파를 만들어 갖고 서로 분쟁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종속되어 가지고 서로 그렇게 분쟁하고 있느냐 주인이 나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야지 왜 일꾼들 중심으로 모여갖고 서로 당을 짓고 분쟁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보면서도 기억하는 거 있죠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일꾼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시킨 일 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주인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꾼의 정체성인데 그런 일꾼들을 우리 대장, 우리 대장, 우리 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시기하면서 분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주인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지 일꾼들 가지고 서로 분쟁하며 서로 당을 짓고 그렇게 시기 다툼을 하느냐 그 부분을 허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들여다봐라 주인이 중요하지 일꾼이 중요하냐 그럼 주인의 뜻에 맞춰 살아야지 왜 일꾼들 가지고 너희들이 대장 삼아 가지고 분쟁하느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꾼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대장으로 세워서 분쟁하는 것 주인이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냐 씹씹 뿌리고 물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잘하게 하신 주인이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주인은 어디로 가고 일꾼들이 영광받고 일꾼들이 추앙받고 일꾼 중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 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하도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 얘기는요 공적 얘기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일꾼들이 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확 불었을 때 그 일한 것들의 결과물들이 남아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다 다 없어져 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조주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껏 교회 세워가지고 훈련시켜 놨더니 서로 분쟁져갖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훅 불 왔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확 다 날아가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도바울의 그런 어떤 하소연식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건강한 성도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멸류관이 되는 것인데 불로 확 태웠더니 전부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져 버렸다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성경적인 모습들로 살다가 그것이 다 타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하소연도 일종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 중심에 그런 분쟁을 짓는 것에 대해서 주인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일꾼 중심으로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자신도 그 한 분쟁, 분파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국이 또 엄격하게 당부합니다 21절이죠 21절 보시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마 만물이다 너희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마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 자랑거리로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당을 만들고 파벌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 21절 끝에 보시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미라 만물이 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것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도 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것이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고린도교의 성도들 것이란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종속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도 실은 뭐냐면 고린도교의 인들을 구원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에 속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좋은 일꾼 만들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불러서 너희들 곁에 붙여준 일꾼들인데 그들이 너희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왜 너희가 그들 밑에 들어가서 대장 삼고 금에서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분당하느냐 팝을 짓느냐 분쟁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어디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종속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계층이 아닙니다 위계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직분들이 다 질서입니다 각자 역할이 맡은 것으로 질서 있게 잘 조개했는데 누가 누구를 멱살을 잡고 이래라 저래라고 자기 밑에 꼬봉으로 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들을 만들어 놓고 또 존경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져 버려서 이성도 없이 생각도 없이 판단도 없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 뜻에 맞춰 생각하고 판단하고요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협력하는 것이죠 황정직과 성도들이 협력하고 동역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기도하면서 의견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직분에 따라서 또 연배에 따라서 또 존경하고 인정하고 또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또 사랑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지요 어디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의 마지막이 안 좋아지는 교회들은요 사람들을 전부 다 종속시켜 버리는 것이죠 한 사람 앞에 확 들어주죠 그 수천의 수만 명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어떤 의견도 없이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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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공산주의 국가처럼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뜻이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쫓아가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어깨동무하고 어우러져 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종류죠 존경하는 마음과 종속되는 것은 틀립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종속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종속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들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초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종속되어야 될 유일한 존재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분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종속되어 가지고 그렇게 파벌을 짓고 막 이런 것들은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의로우시니까요 그렇지만 인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100% 의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으로 기도하며 생각하고 서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군대 문화가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 휙 전부가 다 껌뻑 죽기를 원하고 다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야 되죠 말씀에 맞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기도하며 팔을 걷도 붙이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생각하면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을 가지고 자기 의견과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 같고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힘이 있고 저력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으려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또 우리 또 신앙의 선배님들 또 우리나들 또 존경하고 또 어른들은 또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며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가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한두 사람 빠진다고 해서 지도자가 갈린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딸딸 뭉쳐야지 이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 풍파가 몰려오고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도 교회가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하고 휘몰아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악한 것들이 와서 휘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냥 다 엎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인 우리들이 함께 만나게 해주셨어 자기 역할 자리 잘 지키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분쟁은 없습니다 하나된만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교회 서로 너덜너들어진 교회 물려주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물려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생각하면 기쁜 것이지요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의 도전도 거세고요 사람들도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잃어가고요 일꾼들도 편한 것 찾고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되도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흩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좋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도바오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채찍을 들고 지금 이 분쟁에 대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일꾼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보낸 일꾼들인데 주인이 보낸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 가지고 서로 짝짝쿵이 돼가지고 분쟁하느냐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희들은 사람에게 종속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종속되는 존재들인데 누구에게 종속되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들을 지금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복종 그러나 서로에게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아름답고 하나 된 교회 만드셔서 하나님 뜻 잘 감당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멋진 인생들 펼쳐가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